이번 시간에는 x좌표를 바꾸기라고 하는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양이가 있고요. 이 고양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하고 제가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10을 전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을 하면 마이너스 10만큼 후진하고 있죠. 만약에 이거 대신에 제가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하면 위로 올라가죠. 마이너스를 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다시 x좌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위에 보시면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블록과 x좌표를 얼마만큼 바꾸기라고 하는 이 블록이 대단히 기능이 유사해 보입니다. 제가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얘도 앞으로 오고 얘도 뒤로 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고양이의 스프라이트 설정은 I를 누르면 되죠. 이걸 누르고 여기 보시면 방향이 현재 90도입니다. 여기 앞에 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이 값을 이렇게 18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죠. 여기 있는 이 막대기의 방향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선택하면 고양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보세요. 어떤가요?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X좌표는 이렇게 되죠. 이 방향이죠. 바로 이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10만큼 움직이기와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Y좌표를 바꾸기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Y좌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